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총합환제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11월 22일 오전 10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총합환제소를 방문하시고 궤도에 진입한 정찰위성 만리경 1호의 작동상태와 세밀조정진행정형, 지상구령에 따른 특정지역에 대한 항공우주촬영진행정형을 려야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정식 동지가 통행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김정은 동지께 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7대지 10일간의 세밀조정 공정을 마친 후 12월 1일부터 정식 정찰임무에 착수하게 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정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국가가 자체의 힘과 기술력으로 항공우주총찰 능력을 키우고 끝끝내 보유한 것은 공화국 무력의 발전에 있어서나 새로운 지역군사정세 국면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사변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당의 강군 현대박 건설 위협의 실천적 성과로 이바지한 우주과학연구 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의 공헌을 다시 한번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11월 22일 오전 9시 21분에 수신한 태평양 지역 괌 상공에서 앤더슨 공군기지와 아프라항 등 미군의 주요 군사기지 구역을 촬영한 항공우주사진들을 보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화국 무력이 이제는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다 함께 자기 수중에 틀어주었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위력한 군사적 타격수산들의 효용성을 높이는 청년에서나 자체 방위를 위해서도 더 많은 청찰 위성들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제3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미제가 어제와 오늘 연이틀 남조선 지역의 핵항공모함 칼빈슨호와 핵추진 잠수함 산타페호를 끌어들이며 남조선 지역을 저들의 침략 무력의 전방기지로 핵병기창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처럼 지역의 군사정세를 위태하게 하고 있는 미제와 그 추종 군대의 행동성격을 철저히 감시하고 장악하는 문제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는 이미 천명한 대로 다양한 청찰 위성들을 더 많이 발사하여 궤도에 배치하고 통합적으로 실용적으로 운영하여 공화국 무료가피 적에 대한 가치 있는 실시간 정보를 풍부히 제공하고 대응 태세를 더욱 높여 나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남조선 및 태평양 주변 지역에 대한 당면한 항공우주청찰능력조성 계획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 제출하려는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의 제의를 승인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도 종찰위성발사 계획을 심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